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약은 구세주로 여겨지며 뒤늦게 먹는 피임약이다. 피임을 하지 못해 걱정을 하다가 이 약을 먹거나 면 비로소 안도에 한숨을 내쉬게 된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냥 임신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약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게 전부이다. 섹스를 한 거세대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이 약을 먹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이 약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게 좋을 듯하다. 사후 피임약에 관한 핵심 정보 응급 피임 방법이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먹어야 한다. 미리 피임약을 먹지 못했거나 콘돔이 찢어졌을 때 이 약을 먹어야 한다. 효과가 지속되는 해결책이 아니다. 다른 피임 방법 대신 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못했을 때만 이 약을 먹어야 한다. 계속 먹으면 여성들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섹스를 하고 24시간 이내 이 약을 먹으면 효과는 95%이다. 72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60%로 떨어진다. 성병을 예방해 주지는 않는다. 이 약을 먹으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섹스를 한 후에 먹는다. 섹스를 했는데 임신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만 먹어야 한다. 섹스하기 전에 먹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소에 하던 방법으로 계속 피임한다. 다음 달 생리하기 전까지는 평소에 하던 방법으로 계속 피임해야 한다.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피임하지 않고 섹스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사후 피임약의 기능 12시간에 한 번씩 일 2개의 약을 먹을 수 있다. 이 약은 수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생리 첫 주기에 있다면 배란을 억제해준다. 난자가 이미 방출된 경우 보호벽을 만들어 정자와 결합되는 걸 막아준다. 사후 피임약에 중독될 위험이 있을까? 원래 임신 중이었다면 사후 피임약을 먹어도 낙태되지 않는다. 낙태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약을 먹은 후에 수정이 일어나면 태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기에게 다른 발달장애나 결함이 생길 위험도 없다. 이것은 사후 피임약에 관한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은 이전에 사용되던 응급피임 방법보다 적다. 다른 겉과 비슷하게 구토를 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다. 약을 먹은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한다. 임신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약을 더 먹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간 질환이 있거나 질환의 증세가 심한 여성들은 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심혈관 질환이나 암이 있는 사람들도 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이 약을 먹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피임 방법을 승인했고 급할 때는 약을 먹으라고 한다. 사후 피임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고 의 사회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먹으면 심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여성이라면 한 번쯤이 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피임약 먹는 걸 깜빡했거나 피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약을 먹은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피임을 해야 함을 기억하자. 성폭행을 당했고